두 사람 저 혼자 신고가서 이러니까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참 시달렸죠 아침마다 아 됐어 그만 좀 뺏어 이거 계속 주골거리는 거에요 이걸 작곡으로 작곡으로 연... 제가 한게 그거 뭐냐면 조깅할 때에요 새벽에 한 4km 되거든요 조깅할 때 조깅하면 박자들잖아 가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노래 어떤 노래 근데 동요로 하는거에요 동요로 해야 쉽지 오빠는 트위법장이야 이런 노래 하면 안되잖아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집에 오면 드디어 신을 어 됐어 노래 하나 됐어 그러면 용성병력이 되고 녹음하고 그거 막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 당신이 미쳤어 재밌어 근데 동요라는게 사람의 심장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살려주는거에요 기분이 행복한거 같아요 그리고 애들아도 중간에 유신해 보자